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화요일 저녁 늦게 이렇게 저희 강의를 찾아주시고 날씨도 좋은데 많이 오셔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에 계신 분도 인사드립니다. 분들께도. 2020년 2월에 나온 생명과학과 분류는 어떻게 만나는가는 미네소타 주립대학 모호에 대해 철학 교수로 지직하고 계시는 홍창성 교수님과 같이 쓴 책입니다. 생명과학과 분류는 어떻게 만나는가 주제는 불교와 불교 철학 그리고 생명과학과 생명과학 철학을 아우르는 굉장히 실험적이고 모험적인 시도였거든요. 그래서 제목은 깨달음 패러다임의 교체로 잡았는데요. 선문에서 얘기하는 깨달음은 갑자기 그 다음에 시간상으로 얘기를 많이 하죠. 갑자기 호련하게 깨우치는 게 깨달음이다. 그런데 그 전에는 돈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점어를 얘기하고 돈어를 얘기하는 이 돈점의 논쟁은 거슬러 올라가면은 신수와 혜능의 시를 비교를 하면서 시작됐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신수와 혜능 선종의 제5대 조사인 홍인 스님이 자기의 번맥을 있게 하려고 공개 경연을 붙입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우리 학생 스님들이 학생님들이 이해하는 깨달음을 적어가지고 벽에다 붙이시오. 그럼 그 중에 뽑아서 나의 번맥을 있게 하리다. 그래서 신수 스님은 그 당시 홍인 스님의 수제자로서 굉장히 유명했는데 그 신수 스님이 방을 붙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신수 스님의 시인데요. 몸은 지혜의 나무, 마음은 깨끗한 거울, 때때로 부지런히 털고 닦아 티끌이 끼지 않도록 하자. 이거를 본 다른 스님들이 역시 신수 스님은 홍인 스님의 번맥을 잇는 법선일 거야. 이렇게 잘 이해를 했으니. 근데 여기서 갑자기 호련히 혜능 스님이 나타납니다. 혜능 스님은 남쪽에서 오신 나무를 해가지고 생계를 유지하시던 분인데 홍인 스님의 문화에 들어온 지 한 8개월 정도 되는 날이었어요. 근데 이제 다른 스님이 읽어주는 신수 스님의 시를 듣고 그거에 대응해서 혜능 스님은 시를 줬습니다. 지혜는 본래 나무가 아니고 마음 또한 거울이 아니다. 본래 아무것도 없는데 어디에 먼지가 끼랴. 그러니까 신수 스님은 마음을 갈고 닦고 번뇌를 없애서 깨달음을 얻자 하는 점진적인 상황을 깨달음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근데 혜능 스님은 본래 아무것도 없는데 틱을 낄 때가 어디 있으냐. 어디에 먼지가 끼랴.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다 알면 부처님의 가르침인 연기 공 무상을 알면은 우리는 어디에 머무를 것도 없고 마음이라는 고정된 물체도 없고 모두 다 공이다. 따라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번뇌가 끌 마음이라는 데 또 없고 그 다음에 번뇌를 닦아낼 마음 자리도 없다. 라고 이제 혜능 스님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모두 아시겠지만요. 그 다음에 이제 혜능 스님의 이 도노 사상을 봐드려가지고 홍인 스님이 혜능 스님한테 육조 조사 자리를 주고 육조 혜능이 되고 이러한 것이 이제 육조 단경에 다 나와 있죠. 근데 1991년에 미국에서 출판한 책인데 제목으로는 한국 제목으로는 중국 사상에 있어서 깨달음의 돈점 싸움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돈점 싸움인데 거기에 폴드네브라고 하는 사람이 논문을 하나 썼습니다. 그 논문의 제목은 마음의 거울이었는데 그 사람이 그 논문에서 얘기를 하길 어? 신수수님의 시가 신수수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를 했다고 쓴 이 시가 겉으로 보기에 아니면은 알고 나니까 이 힌두교의 경전인 우파니샤드의 어느 비유와 비슷하다. 이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치 먼지로 얼룩졌던 거울이 깨끗해진 후 밝게 빛나듯이 몸의 소유자는 아트만의 실체를 보는 목표를 달성하여 슬픔을 극복하고 브라희만가 하나인 자가 된다. 거울이라는 이 비유도 똑같고요. 그 다음에는 거울에 낀 때를 번뇌를 벗기면은 아트만이라는 자아, 불멸의 자아가 드러나서 이 자아와 그 다음에 브라희만과 함께 되는 깨달음을 얻는다. 라는 이제 우파니샤드 힌두교의 경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폴 드네브는 그 책에서 신수수님의 이 부타의 가르침을 깨달았다고 쓰신 이 시가 사실은 읽혀지기는 브라만 힌두교의 경전에서 나온 것과 같이 비슷하게 읽혀진다. 따라서 신수수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그 다음에 부처님의 가르침에 근거를 해서 깨달은 시인지 그게 의문스럽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혜능수님이 이렇게 시를 쓴 후 5조 홍인수님이 이제 홍인수님의 법계를 이어받아 6조 조사가 된 후 도노라는 이제 깨달음은 도노라고 하는 게 이제 일반화됐는데요. 여기서 도노는 갑자기 그 다음에 갑자기 깨달는다. 라는 이제 얘기고 갑자기 깨달음이 정신적인 과정이 아니고 어떤 시간적인 한꺼번에 일어나는 어떤 것이다. 라고도 해석이 되고요. 이해가 되고 아니면은 뭐 흔히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갑자기 번쩍하고 섬광이 일어난다든지 이러면서 한꺼번에 변형이 되는 이런 것도 도노라고도 생각할 수 있고요. 도노에 대한 이 돈자에 대한 이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리고 이제 서양에서도 이걸 어떻게 알기 쉽게 아니면은 아구가 맞게 해석을 하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게 이제 시간상으로서의 갑작이라면은 선불교를 받아들이지 않는 보통 사람들에서는 깨달음이라면은 경전도 많이 읽고 실천도 하고 참선도 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 해야지 얻어지는 게 깨달음 아닌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라는 것이 시간상의 어떤 것이라고 얘기하기가 조금 불편합니다. 그럼 시간상의 갑자기가 아니고 순간적인 게 아니고 그럼 다른 의미는 또 무엇일까 했을 때 질적으로 변하고 그런데 질적으로 변한다는 게 참 애매한 말이죠. 어떻게 이제 어떤 질을 원하냐 그 전에 있던 질에서 어떤 질로 변하는지 잘 명확하게 해석이 안 되고 그 다음에 통찰이 도약하다 도약한다는 말은 굉장히 이제 많이 쓰이고 그런 얘기지만은 도약을 해가지고 어떻게 어느 지점 뭘로 이 도약의 이제 성격이라는 게 참 애매합니다. 그래서 도노라는 이 선종에서 봐드리는 깨달음에 깨달음이 도노라는 하는데 이 도노에 대한 우리가 알기 쉽고 그 다음에 말이 되는 순간적인 깨달음에 대한 거는 참 지금 어떤 한 개념으로 추격되기가 힘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의 오늘 주장은 도노란 순간적인 시간상의 변형 이런 게 아니고 패러다임의 교체라고 주장을 하려고 합니다. 패러다임 교체는 많이들 아시고 계시겠지만은 1962년 토마스 쿤이 토마스 쿤이 생명 과학의 혁명이라는 책을 냈는데 그 과학의 혁명 안에 얘기를 하는 패러다임의 교체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패러다임 우리의 세계관과 모든 과학적인 이론과 그 과학적 이론에 바탕되는 방법론과 모든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세계에 우리의 관점 관점이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바뀌는 그러한 거를 패러다임의 교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체는 점진적인 과정도 아니고 이 전에 있는 천동설 안에서 자연적으로 이어지는 아니면 자연적으로 야기되는 새로운 패러다임도 아니고 이거는 갑자기 비약적으로 급변하게 바꿔야 되는 이런 교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도노란 패러다임 그러한 패러다임처럼 과학혁명에서 얘기하는 패러다임처럼 패러다임의 교체라고 지금 이제 논의를 할까 합니다. 자 그럼 패러다임 교체에서 토마스 쿤이 과학 철학자 토마스 쿤이 얘기했던 패러다임 교체는 정상과학이라는 지금 정상과학 그러니까 아니면은 기원전 4세기부터 2세기까지 그 다음에 16세기 전까지 모든 사람들이 믿었던 천동설에 대한 패러다임 그게 정상과학이야. 그 당시에는 정상과학 그런데 자꾸만 경험적인 관찰들이 거기에 맞지 않는 변칙적인 예들이 나와요. 변칙적인 예들이 한두 번 나오는 게 아니라 갑자기 물물듯이 나오면은 정상과학에서 이거를 해결을 못하죠. 왜냐하면은 변칙적인 예가 엄청나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정상과학은 단지 예들로 가지고 정상과학을 확인하려는 거였지 아니면 그 안에 정상과학에서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그 정상과학에 있는 세계관 패러다임을 가지고 정상과학을 확인하는 작업 천동설을 확인하는 작업을 했지 변칙적인 현상에 대한 이해는 아니면 설명은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변칙적인 예들이 많이 나오면서 전통적인 정상과학의 이론이 이 변칙적인 예를 설명을 못해요. 그러면은 이제 과학혁명에서 이겨듯이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새로운 세계관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꿔진다. 그러니까 정상과학에 있던 옛날의 패러다임과 새로운 과학을 만드는 새로운 패러다임 두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점진적인 변화의 과정도 아니고 갑자기 변하는 거죠. 네 그럼 조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왼쪽에 보시는 이게 천동설인데 기원전 4세기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천체를 보는 생각을 기반으로 기원 후 2세기 톨레미가 천동 지구는 고정되어 있고 천체가 움직인다는 이론을 정립합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제일 위에 지구는 고정되어 있고 지구는 우주의 중심이고 그 다음에 지구의 달이 그 다음에 공존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수성 그 다음에 목성 태양 이래서 이제 쭉 나가는 거죠. 그것이 동심원을 그리면서 공존하고 있다. 천상에는 신들이 살기 때문에 신들의 입김과 섭리로 완벽한 동심원을 그리고 그리고 신의 섭리와 신의 은총이 담긴 우리 인간이 사는 지구는 우주의 중심이고 그 중에서도 인간은 최고 고등한 생명체다. 따라서 지구는 우주의 중심이고 완벽한 원을 그리면서 행성들이 공존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2000년 길면 2000년 아니면 빠르면 한 1400년 동안 우리는 믿어왔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믿었죠. 그러면서 이제 그 사이에 그동안 이제 과학자들은 천체과학자들은 이 이론을 바탕으로 지구는 고정되어 있고 움직이지 않고 천체가 논다는 이 이론을 바탕으로 관찰을 관찰의 예를 수집합니다. 그래서 관찰의 예로 이 천동설을 더 강화시키는 거죠. 맞다. 천동설 이렇게 맞지 않냐. 얘들이 이렇게 많지 않냐. 이렇게요. 그런데 16세기에 코프레니쿠스 다 아시다시피 그 다음에 케플러, 갈릴레오 또 갈릴레오는 망원경까지 객관적으로 실험할 수 있는 망원경을 사용해가지고 천체를 관측합니다. 그런데 알고 있던 그 천동설을 기반을 하고 관측을 하는데 자꾸만 이상한 점이 생겨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일 처음에는 용기가 없고 그 다음에 몇몇 사람밖에 없어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코프레니쿠스도 아닌 것 같고 케플러는 완벽한 동심원이 아니고 완벽한 원이 아니, 공존하는 궤도가, 행성이 공존하는 궤도가 완벽한, 왜냐하면 신이 창조했으니까 완벽한 원이 아니고 찌그러진 원, 타원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불완전한 게 생겼네. 지금 그렇게도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갈릴레오는 망원경을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천체를 관측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왼쪽에 보시는 것은 천동설을 바탕으로 한 예측이었죠. 그러니까 지구는 고정돼 있고 태양은 지구를 도는 여러 행성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태양보다 지구에 더 가까이 있는 금성이 줄 사이에 있는데 금성이 공존하는데 태양이 저렇게 저 위치로 있다면요. 그러니까 태양이 금성의 바깥에 있고 금성이 지구보다 지구에 더 가깝고 태양보다 더 가깝고 했을 때는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언제나 초승달만, 노랗게 조금씩 가 있는 그 초승달만 보이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치는데 그 앞에 물체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갈릴레오가 관측을 해봤더니 그렇게 관측되는 게 아니고 어떨 때는 완전히 둥그런 완벽한 금성이 보이고 어떨 때는 반쪽의 금성이 보이고 이러면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관찰은 됐는데, 관찰이 됐는데 해석에 이제 문제가 남은 거죠. 그러면 태양을 가운데 넣을 수밖에 없다. 금성이 공존하는 주 가운데. 그런데 그럼 지구가, 그럼 가운데 있는다는 것은 천체의 중심이 지구가 아닐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태양이 중심이라는 거. 이러면서 이제 결정적인 지금 관찰의 증거를 대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그 톨레미의 천동설이 지동설로 바뀌는 지금 강력한 증거가 생겼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뉴튼 17세기에 1687년 뉴튼이, 아이정 뉴튼이 자연과학의 수학적 원리라는 책을 쓰면서 천체에 있을 법했던 신들을 수학적 명제로 다 죽여버리죠. 그래서 신을 다 죽였습니다. 천체에 있는 신을. 이러면서 패러다임이 쉬프트됩니다. 패러다임이 교체됩니다. 천동설 패러다임 세계관이 지동설로 무자비하게 급변하게 바뀌는 거죠. 그게 이제 패러다임의 교체인데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이런 패러다임의 교체에서 이 행성이라는 단어의 뜻이 바뀝니다. 그 전에 옛날에 천동설의 패러다임이 있을 때는 행성은 지구를 중심으로 공존하는 천체다. 그런데 패러다임이 교체된 다음에 지동설은, 지동설, 같은 동음어인데 행성은 이제는 태양을 중심으로 공존하는 천체. 그래서 말은 똑같은데요. 말은 똑같은데 뜻이 바뀌는 거죠.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특히 이제 패러다임 교체에서 이런 경우가 많은데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 뜻으로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저 뜻으로 얘기하고 그럼 속으로는 같은 말을 하는데 다른 말을, 다른 뜻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잠깐 말이 안 맞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가 생기고 따라서 같은 말이라도, 단어들에도 천동설에 있던 단어들은 변하거나 없어지거나 아니면 이렇게 뜻이 바뀝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제 전공이 아니었던 천체 물리학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잠시요. 그 다음에 생명과학, 제 전공인 생명과학에서 패러다임 교체라는 건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첼스 다윈이 1859년에 출판한 종의기원에서 시작됩니다. 그 전까지 기원전 4세기부터 1859년까지 우리는 아이스토텔레스가 얘기했던 인간 생명체에는 본질, 불변하는 본질이 있어가지고 그 본질로 모든 종들이 결정되고 본질이 있기 때문에, 불변하는 본질이 있기 때문에 종이 결정되고 그 종은 다른 종들과 구별이 되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생명체에는 목적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도토리가 잔나무로 성장할 목적이 있다. 망아지가 말로 성장할 목적이 있다. 망아지 안에 목적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아이스토텔레스가 자연을 보니까 망아지는 언제나, 거의 언제나 말로 성장하고 도토리는 거의 언제나 잔나무로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스토텔레스는 자연에 규칙이 있고 그 다음에 생명체에는 목적이라는 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목적이 조금 변해가지고 이런 목적 또한 신이 힘을 불어넣어서 생긴 거다. 이렇게도 나중에 얘기가 되는데 하여튼 그래서 지금 보시듯이 기원전 4세기 아이스토텔레스부터 쭉 해가지고 본질, 생명체에는 본질이 있어가지고 등급이, 생명체, 생명분계에는 등급이 정해져 있고 예를 들면 하등동물은 밑에 깔려있고 점점 올라가서 그 다음에 최고의 등급은 가장 고등하고 복잡하고 발달된 인간이겠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각각의 종들 안에서도 그 다음에 각각의 종들 안에서도 언제나 발달, 향상하려는 목적이 있는 어떤 목적이, 인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철스 다윈은 종에는 본질 같은 건 없다. 그전까지는 본질이 있어가지고 종은 불변한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한 2500년 정도, 2000년이 훨씬 넘는 동안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다윈이 갈라파코스 제도에서 이렇게 보니까 같은 종인데도 부리의 모양이 바뀌어요. 점점 변형이 돼요. 어, 종도 변하네. 종이 변한다는 거는 종 안에 있는 본질이라는 거는 불변한다는 그런 게 없다는 뜻이 있죠. 만약에 불변한다는 게 있다면 변형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종이 변한다는 사실로 해가지고 그 전까지 생각했던, 그 전까지의 아리스토텔레스와 목적론, 본질주의에 기반했던 모든 과학적인 지식과 교육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20년 동안 이게 너무 혁명적인 이론이기 때문에 다윈, 찰스 다윈이 생각했던 이론이, 진화론이 너무 혁명적이었기 때문에 20년 동안 감히 발표를 못하고 계속 끙끙 앓고 있었죠. 그래서 찰스 다윈의 진화론을 보면 생명은 신이 부여한 것도 아니고 생명체 안에 향상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생명체는 단지 조상과 후선의 관계로밖에 생각을 못한다. 그러니까 향상하는 올라가려는 사다리도 아니고 뭐 에스칼레이터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계단식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생명은 그냥 개통으로, 개통수로 예를 들면은 이제 족보 같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족보 36대선 2시, 7대선 2시 그 중에 누가 더 고등하냐? 말할 수 없죠. 단지 누가 더 나중에 태어나고 누가 더 일찍 태어났냐? 그런 것만 이제 말할 수 있는 것처럼요. 다윈이 생각했던 종들도 공통인 조상에서 얼마나 빨리 진화되고 얼마나 늦게 진화되고 예를 들면 이제 장미나무가 이렇게 있습니다. 장미나무의 밑둥을 보면 밑둥이 있는데 그 다음에 가지들이 이렇게 불규칙하게 막 뻗어나가요. 그런데 어느 가지가 더 고등하고 어느 가지가 더 하등하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안 하죠. 단지 밑둥에서부터 얼마나 멀리 가했나 아니면 밑둥에서 얼마나 가까이 가했나 이렇게 그게 이제 개통의 나무, 개통수를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셜스 다윈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의 은총, 신의 섭리 생명체에 있을 것 같다는 신의 은총과 신의 섭리를 다 개통수 그러니까 단지 그냥 거리 조상과 나의 거리 이렇게 아주 담담하게 신을 다 없애버린 거죠. 생명체에서요. 뉴튼이 천체에서 신을 없애고 다윈이 지구상에서 신을 없앱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그러니까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개통수랑 함께 자연선택 이론을 펍니다. 이것도 많이들 오해를 하시는데요. 자연선택이라 해서 자연이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자연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가등한 거는 죽여버리고 고등한 거를 살려서 많이 살려가지고 자선을 낳게 하고 이런 거는 아닙니다. 자연선택 이론은 환경과 생명체와의 상호관계입니다. 환경이 종, 아까 종 말씀드렸는데 종 안에 본질이 없기 때문에 종도 변하고 생명체도 계속 변합니다. 무상하죠. 그 다음에 다윈이 또 하나 생각한 거는 환경과 생명체의 관계였습니다. 그러니까 환경 지금 이제 초록색으로 이렇게 그려놨는데요. 그게 이제 첫 번째 환경이라면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코비드 바이러스 코비드 바이러스가 창궐한 다음에 지금까지 여섯 번의 접종을 했는데요. 이 첫 번째 초록 이 환경이 코비드가 코비드 바이러스가 많은 환경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여기 별 모양, 육각형, 동그라미 이런 게 이제 생명체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코비드 바이러스에 감염이 덜 되는 거는 돼지와 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고양이, 개, 호랑이, 밍크, 인간들은 이제 감염이 잘 되거든요. 이러이러한 코비드 바이러스가 많은 환경에서는 돼지와 닭은 살아남고 그러니까 돼지와 닭이 동그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동그란 게 그 환경에 살아남아가지고 여가 돼서 많이 살아남으니까 이제 자선도 많이 낳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환경은 또 생각하면은 독감 바이러스가 많은 환경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독감 바이러스가 많은데 그 오각형은 독감 바이러스에 잘 견디는 생명체 예를 들면은 뭐 딱정벌레라든지 이런 거요. 독감 바이러스 뭐 새, 박쥐 이런 거는 이제 독감 바이러스, 독감에 잘 걸리는데 딱정벌레 이런 거는 그 독감 바이러스가 많은 환경에 상호작용을 해가지고 살아남아서 자선을 낳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환경과 생명체와의 상호관계 그래서 어떤 거는 살아남고 살아남아서 자선을 낳고 그게 이제 진화는데요. 이렇게 물리적인 기작이, 물리적인 과정이 자연선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윈이. 또 하나 예를 들면은 세 번째 환경은 만약에 대나무가 많은 숲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대나무가 많은 숲인데 대나무를 먹는 생명체들은 여가돼가지고 살아남겠죠. 예를 들면은 팬다, 그다음에 원숭이, 고릴라, 침팬지, 그다음에 곤충들 이런 거는 살아남는데 인간들은 대나무 숲에 있으면은 그거를 불이 없거나 아니면은 물이 없거나 이런 불리거나 이래서 먹기가 힘들 테니까요. 그러면 이제 인간은 그런 환경, 대나무 숲에 대나무가 많은 환경에서는 인간은 살아남지 못하고 죽는 거죠. 따라서 여기에 이제 그림을 보시면은 자연선택 얘기를 하면서 또 혹자는 스펜서라고 허버트 스펜서를 하는 사람은 적자 생존을 얘기하는데요. 적자라는 거는 제일 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은 환경에서는 적자는 인간이 아니고 돼지하고 닭이었습니다. 두 번째, 독감 바이러스가 많은 환경에서 적자는 곤충들이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대나무가 많은 환경에서는 적자는 인간이 아니었고 판다나 원숭이 이러는 게 적자였죠. 그래서 적자라는 개념은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고 환경의 관계에서, 환경의 상대적으로 환경의 관경을 생각을 하고 상대적으로 어떤 것이 더 잘 적응하여 살아남아 자식을 많이 낳냐 이런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환경까지도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자연선택은. 지금까지는 생명과학에서 아리스토텔레스 보시면은 기원전 4세기부터 쭉 해가지고 찰스 다윈 전까지는 모두 다 진화라는 것은 향상이다. 목적이 생명체 내에 목적인이 있고 그 다음에 생명체 내에 불변하는 본질이 있기 때문에 그 등급도 변하지 않고 그 등급에 있는 생명체들은 향상을 하려고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밑에 보시면은요. 찰스 다윈이 진화론을 같은 진화론을 얘기하는데 같은, 아까 말씀드린 행성도 동음하고 지금 진화도 동음한데요. 아리스토텔레스와 찰스 다윈 전의 진화는 향상의 과정입니다. 발전의 과정, 고등화의 과정. 그러나 찰스 다윈이 얘기하는 진화라는 것은 물리적 변이입니다. 변이. 변이의 과정이고 개통수의 변이죠. 개통수의 변화. 그러니까 조상과 지금 개체와의 조상과 후대와의 거리, 변화. 그 다음에 자연선택으로 인한 무작위 변화. 그러니까 향상과 고등화 이런 등급화, 이런 개념은 진화론, 찰스 다윈의 진화론에는 없습니다. 패러다임이 교체되면서 같은 동문대 뜻이 바뀐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여기 보시면은 찰스 다윈은 이름을 위에 올려놓고 밑에 에라스무스 다윈이 찰스 다윈의 할아버지였거든요. 그 다음에 라마르크는 우리가 다 아시듯이 기린목하는 용불영설 라마르크 그 다음에 월리스 월리스도 찰스 다윈이랑 같이 제일 처음에 출판을 했지만 이 사람도 아니고 제가 왜 밑에다 넣냐면요. 이 사람들은 찰스 다윈의 새로운 새로운 진화론의 패러다임으로 교체를 못한 겁니다. 진화는 향상이라고 봤고 진화의 과정은 신이 관여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하고 관찰을 해더라도 패러다임을 교체를 하지 않는 이상은 찰스 다윈의 진화론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도너로 다시 돌아가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너란 갑자기 한꺼번에 비약적인 통찰이 되고 이런 것보다는 알기 쉽고 깨끗한 것은 패러다임의 교체라고 이해하는 게 저는 깨끗하고 정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불교에서 도넛 깨달음 이전의 패러다임은 그럼 무엇이었나? 그러면 지금 사물의 개개의 사물은 고정불변한 본질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시계가 있으면 시계의 본질이 있어서 시계를 시계로 만들고 시계 아닌 것과 구분하고 그런 본질이요. 모든 것에는 본질이 다 있다. 생명체에도 당연히 생명체에도 본질이 있어서 사람이고 나이고 나의 본질이 있고 자아, 나는 다른 사람과 구별되고 아니면 호머세피엔스 인간의 본질이 있고 인간의 그 본질, 고정불변한 본질로 인해서 인간과 인간 아닌 것과 구분되고 인간을 인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자신만의 본성을 지닌 독립체다. 따라서 자아도 있고 불변하는 자아가 있고 아무리 우리 모습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외적인 면이 다 달라지더라도 불변하는 자아가 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깨달음 이전의 패러다임에서는요. 그리고 내가 어떤 사물을 볼 때는 내가 보는 사람이 있고 의식하는 주체가 있고 동떨어진 중간에는 완전히 건널 수 없는 강의죠. 의식 대상이 따로 있다. 의식 주체와 의식 대상은 연결되어 있지 않고 따로 있고 따라서 지금 이제 천체에서도 보셨, 자연과학, 생명과학의 진화론에서도 보셨듯이 환경이 따로 있고 생명체가 따로 있고 자연선택을 하는 주체가 따로 있고 자연선택을 당하는 대상이 따로 있고 이렇게 이제 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부처님의 가르침인 연기, 공, 무상을 안 이후에는 우리 불자들은 완전히 상식과는 반대되는 상식과는 완전히 극적으로 반대되는 세계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타의 연기법은 잘 아시듯이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으며 이것이 생겨남으로 저것이 생겨난다. 이것이 없을 때 저것이 없으며 이것이 소멸함으로 저것이 소멸한다. 우주의 삼라만상이 조건에 의존해서 생겨나고 지속되고 소멸한다. 어느 것 하나 독립적으로 조건에 관계없이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공사상에서는 연기하기에 공하다. 만물은 조건에 의존해 생성 지속 소멸한다. 즉 만물은 연기한다. 스스로 존재하는 것, 즉 자제하는 것은 없다. 연기를 이해하면 어떤 것도 혼자 스스로 조건에 의존하지 않고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것도 스스로를 스스로 있게 만들어주는 내적 본성, 즉 자성을 가질 수 없다. 내적 본성, 불변화는 변하지 않고 파괴되지 않고 영원한 본질이 있다면 그거는 조건에 관계없이 존재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부처님의 연기의 가르침을 안다면 그 다음에 연기의 가르침은 생명현상에 다 나오니까요. 그러면 어느 것 하나 본성을 가지고 홀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 본성이 없다는 것은 공하다는 말이고요. 따라서 만물은 연기하여 스스로 존재하지 못하며 자성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공하다. 만물은 연기하기에 공하다. 거기까지 이제 얘기가 되고 제가 또 덧붙일 것은 용수보살, 기원 후 2세기 때 용수보살, 용수 스님의 중론에서도 확실히 나옵니다. 공사상은 그러니까 행위자와 행위 대상의 고찰 행위의 대상을 조건으로 행위자가 일어나고 그 행위자를 조건으로 대상이 일어난다. 연기한다는 거죠. 이와 같은 상호관계, 상호의전관계 이외에 양자가 성립하는 근거를 우리는 찾지 못한다. 연기가 존재 세계를 꿰뚫는 존재의 양상이라는 뜻을 다시 부처님의 말씀을 확인하는 거고요. 또 하나 15장은 존재하는 것과 존재하지 않는 것의 고찰이라는 제목인데요. 고유한 성질은 만들어지는 것도 만들어진다면 이게 변화가 있는데 자성은, 본질은 변화하지 않고 파괴되지 않고 영원한 건데 만들어진다면 그건 자성이 아니겠죠. 그 다음에 타자에 의존하는 것도 아니기에 타자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연기하지 않는다는 건데 삼라만상의 존재의 양상은 연기하는 건데 그런 건 없죠. 타자에 의존하지 않는 건 없죠. 따라서 고유한 성질은 만들어지는 것도 타자에 의존하는 것도 아니기에 고유한 성질은 존재하지 않는다. 고유한 성질이 없다면, 본질이 없다면 타자의 성질도 없다. 이 생명체 안에 자기의 고유한 성질이 없다면 그 생명체를 생명체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게 고유한 성질인데 그 다음에 고유한 성질, 본질 때문에 그 생명체와 다른 생명체들을 구분해 주는 건데 고유한 생명체가 없다면 다른 생명체의 성질도 없다. 고유한 성질과 타자의 성질이 없다면 존재하는 것은 성립하지 않는다. 존재하려면 홀로 조건에 의존하지 않고 홀로 존재하려면 본질이 있어야 되는데 본질이 없고, 본질이 없기 때문에 타자의 성질도 없고 따라서 홀로 존재하는 것은 성립하지 않는다. 존재하는 것이 없으면 존재하지 않는 것도 성립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 것은 존재하는 것에 변하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다면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고유한 성질과 타자의 성질 존재하는 것과 존재하지 않는 것을 보는 사람들은 모든 부타의 가르침에서 진실을 보는 자가 아니다. 고유한 성질이 있고 타자의 성질이 있다.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연기를 이해 못했고 공을 이해 못했고 공을 이해 못했기 때문에 나와 너의 경계가 무너진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이 생명체와 저 생명체의 다름이라는 경계가 무너지는 것도 모르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런 것은 부타의 가르침에서 진실을 보는 자가 아니다. 이러이러한 부처님의 연기법과 그다음에 공사상, 공, 무상 이런 것을 안 후에 깨달음, 패러다임의 교체라면 깨달음 후에는 어떤 패러다임을 우리가 갖고 있나 어떤 것도 독립적인 사물로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본성이 없기 때문에요. 나라고 인식하는 주체와 인식 대상의 구분이 사라진다. 모든 게 본질이 없이 공하기 때문에 구분이 없어진다. 나의 존재를 포함한 삼라만상의 진정한 존재의 양상은 오직 변화와 관계로만 이해된다. 따라서 나, 그다음에 어떤 것, 사물 깨달음 이전의 사물은 본질이 있어가지고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것이었습니다. 근데 깨달음 이후의 사물, 같은 동원은, 사물은 이제는 본질이 없고 홀로 존재하지 않고 조건에 의존하고 그다음에 그 사물과 다른 사물의 구별이 없어지기 때문에 단지 역동적인 관계로만 해석을 이해가 됩니다. 같은 사물이라도 아까 행성이나 아니면 진화같이 패러다임이 교체되면서 이 또한 사물도 패러다임, 깨달음, 깨달음 이전과 이후에 같은 사물이라도 뜻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그 사물은 독자적인 실체가 아니라 다른 것과 연결되어 있는 관계로 이해됩니다. 본질주의와 그다음에 인식 대상과 인식 주체가 인식 주체가 이분되어 있던 패러다임에서 연기와 공과 부처님의 연기와 공의 가르침을 알면은 그 연기와 공의 바탕을 둔 패러다임으로 교체되는 게 이것이 저는 이제 도노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전은 본질주의, 우리 상식의 바탕을 둔 실전의 바탕을 둔 패러다임에서 패러다임을 교체를 하지 않는 이상은 연기와 공의, 부처님의 연기와 공의 가르침을 잘 이해하고 그 패러다임, 그러니까 비본질주의로 아니면 비실재론, 비본질주의의 패러다임으로 교체를 하지 않는 이상은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하고 참선을 하더라도 깨달음이 없다는 거죠. 따라서 그 옛날에 있던 패러다임, 우리의 상식의 바탕을 둔 패러다임에서 부처님의 연기와 공을 얘기한다고 할지라도 패러다임을 교체를 한 깨달음 이후의 패러다임에 있는 사람이랑 같은 말을 하고 있으나 다른 뜻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을 얘기하나 다른 공을 얘기하고 무상을 얘기하고 무화를 얘기하나 다른 거를 얘기하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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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